단랑개의 관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단랑개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아 주변에 그래도 단랑개가 나와있네요. 고프로 8을 세팅해놓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영상을 회수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같다 많이 하네 이정도면 영상촬영하는거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관람기들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안 들어가고 뭐하냐 쏙 들어갔네 조용히 관찰하면 아마 달랑개를 충분히 가까이서도 관찰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달랑개들이 경계는 하고 있어도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런것도 새로운거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